여기는 312 토종벌농장에 왔습니다 토종벌농장 양봉 같이 키우세요 여기도 토종벌 요건 제가 분양한게 아니구요 요건 제가 분양해 드린거 하고 저 앞에 그 제가 분양해 드린거죠 화분 잘 들어가고 별이상 없네요 오늘은 내거 많았구요 벌이 투명하잖아요 건강하다는 얘기에요 잘 먹고 꿀잘 물어보고 근데 꿀이 안들으면 요게 약간 좀 애들도 까매져 애들도 가을되면 지금은 미론이 좋다는거죠 이걸로 판단해도 되는거에요 양봉은 잘 안보는데 토종벌은 금방 티가 나 금방 아 이게 종자가 좀 틀리네 네 까맣잖아 흑색이예요 네 흑색이예요 여기서 막 섞이고 강해져요 눈에 딱 티가 나네요 내가 분양해 준거라고 이거라고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아니 양봉 무슨 토봉에 종자가 있냐 그러는데 눈으로 봐도 이거는 양봉으로 말하면 칸이 올라온게 아니고 저거는 이탈리안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종자가 까매 까맣고 저쪽과는 양봉으로 말하면 이탈리안게야 여기는 노랗고 아무놈이나 키우면 되죠 그럼 그럼 그래요